안녕하세요 복트럭입니다.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복트럭입니다.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1톤 바가지차 즉 고소작업 차량입니다. 전기작업이나 전선작업 및 가로등작업 등 높은곳에서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차량입니다. 차량은 봉고3 1톤 2019년 11월에 등록한 차량이며 약 7만키로정도 주행한 무사고 차량입니다. 바가지장비는 12미터 작업이 가능한 동해 한국 1200 바가지장비입니다. 인버터 작업다의 유무선 리모컨이 모두 있는 차량이고 작업시간이 800시간정도 된 차량입니다. 주행거리가 짧아 타이어 등 상태가 매우 좋은 차량이니 믿고 거래할 수 있는 복트럭에 추천합니다.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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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